너는 딸도 아는데 어떻게 돈이 안 된다는 거야? 저도 딸이에요. 토익쥬스 딸때까지! 토익은 EBS 토익딸! 토익, 환급, 환급, 환급 네 안녕하세요 조세요? 남창입니다. 네 여러분 저희가 EBS랑 토익목표 달성 토익목달 광고채영을 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저희들이 해냈습니다! 토익!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하지만 말이죠 이번에 토익달 더좋은 시스템으로 개편! 여러분들께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. 네 100% 현금, 환급은 물론이고 당연하죠 목표 점수를 딸 때까지 딸 딸? 목표 점수를 딸 때까지 1년간 무제한 무료 수강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토익 목표 달성 아니 달성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도 웃음 드리기 위해서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EBS 토익달 파이팅